수술 월요일날 하자. 모레 입원해. 일어나, 찼다. 아, 오셨어요? 뭐, 뭐. 아, 여보세요? 아, 네, 뭐. 셔틀 이모컨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좀. 아, 참. 여기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왜 그렇게. 네?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? 그렇게 보이나요? 제가? 그럼, 그런 거겠죠? 왜요? 아, 그날 얼핏 듣기로 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병 중이신 건가요? 표시 났나요? 수술합니다, 사로에. 아, 네. 이건 비밀입니다. 우리 집사람밖에 아무도 몰라요. 다른 식구들이 알면 대혼란이 일어날 일이라. 아빠 종량 떼내는 수술한데 월요일날. 무슨 종량? 콩팥에 뭐 조그만한 거 있대. 굳이 따지면 암이긴 한데 연기라 떼내면 끝이래. 수술도 맹장 수술하는 것보다 간단하고. 다른 데로 전해된 데는 없고? 네. 연기래요. 가족들 알면 대혼란 벌어진다고 말하지 말라는데 굳이 비밀로 할 일도 아니고 알고나 계시라고요. 어, 보영아. 뭘 비밀로 하고 뭘 대혼란이 벌어져. 참 자식 하여간 오반. 아, 설민아. 너 여기서 왜 자꾸 낑낑대? 이 어디 아픈가? 아빠 왔어? 아빠, 월요일날 수술한다며? 누가 그래? 엄마가. 수술 잘해. 화이팅! 어. 자, 그래. 아빠, 화이팅할게. 너한텐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왜 이래. 아버지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올 거니까. 아버지께서 죽으러 가냐? 죽으러. 아버지. 철민아, 왜 그래? 응?